오늘 본문은 흔히 성전청결사건으로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본문을 깊이 읽어보고 묵상을 하면 이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패하러 오신 분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불결하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이런 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인 뒤에 바로 이 성전청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공관보금에서는 이 성전에서 소위 시위를 일으킨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 공생의 클라이맥스에 십자가를 찍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뒤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도를 우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그 답답한 마음 아니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쏟아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최대 명절이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주변에서도 유독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내에 헛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헛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헛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을까요? 지금 이 성전 안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성전에 들어서면 이방인의 뜰부터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성소, 지성소 이런 순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죠 여기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게 됐냐는 것이죠 그 당시 6월절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재물이 흠 없는 재물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한 재물인지를 검사를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먼 데서 데리고 오면 1년 안 된 어린 것으로 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기도 힘들지만 다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흠이 있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와서 그냥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여기서 사서 쓰는 게 가장 편해진 거죠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그런 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이익과 직결된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허락할 거냐는 대제사장의 소관이에요 당연히 대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결국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유착되기 마련이겠죠 당연히 부패를 일으키겠죠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그 이익은 또 상당 부분이 대제사장에게 헌납하는 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가 생기고 만한 것이죠 환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세결, 반세결식 성전세,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유대인 화폐로 내야 돼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로마 동전이나 은전을 가지고 오면 거기는 카이사르의 얼굴 초상 있게 되고 당연히 안 받으니까 각국 나라 화폐를 유대화폐 성전세계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에게 또 막대한 이익이 또 주어진 것이죠 이 환전상들은 이제 산해들인 공회가 또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산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런 종교 기득권층이 되고 말아서 대제사장과 산해들인 공회는 또 결속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타락한 종교 제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했을 때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리고 짐승들을 다 이방인의 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그냥 둘러엎었으니 오죽 소란스러워졌겠어요 그야말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나 또 동전이나 은전이 쏟아져서 성전 뜰에 굴러다니는 소리나 또 상인들이 왜 이러느냐고 시비하는 소리나 이런 소리들이 성전을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아수르나 바벨로니크의 외적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또 다른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란 어떤 집이에요? 아들 집이죠 내 집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의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와보니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표적을 또 일으킬 것인가 내심 나름대로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웬걸 가서 지금 이게 뭡니까? 따라서 이방인의 딸에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성전을 뒤집어 놓는 이 엄청난 소동 1인 시위나 마찬가지인 이런 일을 지금 벌여놓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열정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은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분노 가운데서 비난을 받을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구나 어쩌면 이게 연상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제자들의 느낌이라든가 아,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대로 펼쳐지는 건가? 어쩌면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 뭐 요즘은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흥분을 하냐 이 말이죠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분노를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거란 말이죠 내 집을 이런 꼴로 만들지 말아라 어떻게 이런 소굴로 만들 수가 있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셨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층 듣다운 종교 기득권층을 말하는 그런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어쩌면 저는 이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이 당장 예수를 체포해서 구검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권세, 권위에 눌렸는지 그래서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무슨 권세, 어떤 권위, 어떤 표적이 있길래 당신이 이런 일을 감히 할 수가 있냐 그런 거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의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14절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고 할 때는 헐라우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히에론은 어떤 거냐면 앞에 이방인의 뜰, 아까 남자, 여자의 뜰 그 다음에 성소나 성전 건물 전체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성전 건물 전체, 컴플렉스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말씀하신 것은 나우스라는 표현은 소위 성소를 주로 좁게 해석을 해서 좁은 의미의 성전, 주로 성소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성전을 지금 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헐라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영어성경에는 보면 디스트로이로 번역을 했어요 파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장을 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전, 소위 제사가 드리지는 바로 그곳을 다 부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마지막 어떤 한계를 가진 표현이에요 적어도 성전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성전에 대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건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마지노 선과도 같은 걸 넘었어요 이 나우스에서 이 성전을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일으키다는 표현도 일면은 죽음에서 다시 살린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편이지만 어쨌건 지금 이 표현만 가지고는 성전을 다 부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짓겠다 이 표현을 들은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그 당시에 성전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도저히 용납하거나 묵과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이걸 지금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냐 이 헤롯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다 회파된 뒤에 스루파벨 포로로 돌려와서 왔던 두 번째 스루파벨 성전과 그 다음에 BC 18년부터 이 헤롯 애돔 출신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 짓기 시작한 이 헤롯 성전은 BC 18년부터 지어서 궁극적으로는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완공되기가 무섭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깡그리 회파되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지금 이게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다는 뜻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쓸 수 있을 만큼 건물이 지어졌겠지만 아직도 더 완공 때까지는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이 건물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다 부셔버려라 내 집에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걸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기독교가 여전히 구약시대에 유대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예레미야와 우리 말라기 두 사람으로 볼 텐데 예레미야에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요아의 성전이라 요아의 성전이라 요아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당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를 갖다가 뭐라 못 때문에 그랬겠어요? 제가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듯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요아의 말씀이네라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뭐 요아의 성전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려라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들었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이 말 뜻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표적과 일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야 해석이 되고 기억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일들이 믿어지는 사건이 되었다 이 뜻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도 그때야 뭘 알았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뒤에 다시 이 책을 기록하면서 보금서를 기록하면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석처럼 달아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부서라고 하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뒤에 주석을 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알고 보니까 저걸 허물라는 게 저 건물 46년 짓고 있는 저 건물을 허물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를 죽이라 나를 허물라 나를 파괴하라 나를 한번 끝장을 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나도 다시 죽음에서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성전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통독한다고 무슨 10번 숨을 읽은 들이게 깊이 깨달아지겠어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참칭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23절 이하를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보통 6월절 우리가 니사노리라고 말하는 1월달 14일부터 일주일간 계속이 돼요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하루 이틀이나 2, 3일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급하지 않다면 2, 3일 더 있다가 떠나겠죠 먼 각국에서 왔다고 하는 디아스포라들도 그래서 보통 체류기간이 열흘이 넘는 열흘 안팎의 시간을 예루살렘에 체류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 되고 말죠 그러니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거기서 성전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어떤 표적을 그 자리에서 베푸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을 표적으로 보인 사람들 보여주고 그걸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은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로 사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믿음을 가져온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거듭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뭘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드리는 것 그보다 더 진실한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곧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의 인정 때문에 표적을 베푼 게 아니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줘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적들이나 표적들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보라고 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그걸 하겠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서 있는데 뭘 감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도 아셨고 빌립이 누군지도 알고 나다나엘이 누군지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곧 나오게 될 무슨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누군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뭘 더 알아달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발버둥 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겨우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 때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다 알아준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건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증언받으실 필요도 없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철저히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100% 투명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수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아니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건 누가 알아줄 뿐이에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투명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말씀대로 못 살고 또 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주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그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